네, 자, 2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도 대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적 개선 업종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업종 찾기가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이 실적 개선 여부가 좀 점쳐지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 예정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금 전에도 이제 기아차, 동차가 시작됩니다.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현대차와 제1기획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기아차와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한 내일은 LG화학과 삼성전기,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뒤이어 목요일인 25일에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 SDI 등의 실적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상장사들이 2분기 성적표를 하나 둘씩 공개하고 있는데 2분기 성적표 전망치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체 상장사의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전체의 2분기 예상 순이익 합계는 18조 2,966억 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급감한 수치입니다. 특히 7월 기준 2분기 순이익 추정치의 경우 3개월 전과 비교해 1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펀더멘터리 부진한 이유는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두고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이익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전망이 좀 암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실적 전망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대표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우호적인 환율, 즉 원화 약세 모멘텀과 신차 판매 효과가 2분기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는 2분기 1조 2,37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도... 그렇죠, 방금 전 나왔습니다. 기아차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5,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습니다. 그 밖의 한온 시스템과 현대위아 등도 각각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G도 증권사 사이에서 실적 개선주로 함합형에 오르내리는 업종인데요. 특히 KMW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올해 332억 원을 기록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트래픽 증가 추세를 감안시 기지국 투자가 불가피해 보여 장기간 네트워크 장비 업종에 실적 호전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솔리드와 RFHIC 등도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전망이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자동차 업종은 전망세가 좋은 모습이고요. 어제 현대차에 이어서 방금 전 실적을 발표한 기아 자동차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대차의 경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최근 다소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아차는 현재 4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세를 형성하고 있고 반면 현대위아와 한온 시스템은 강세입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초에 비해 주가가 24% 올랐고 한온 시스템은 최근 일주일 사이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G 관련주인 KMW와 RFHIC 등도 최근 2주간 주가 상승률이 각각 21%, 7.4%에 이릅니다. 네, 그래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모두 다 오르는 것은 아닌데 2분기 실적 시즌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업종, 다른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에 따라 주가가 상관성을 보이는 업종도 눈여겨볼 대상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 금융투자에 따르면 매출액과 주가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으로 화학과 소매 유통, 필수 소비재 등이 있으며 조선과 기계 업종이 영업이익에 따라 주가가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업종과 주가와 매출액, 주가와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 이 중 LG화학과 BGF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모두 1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CS윈도와 한국카본은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14%와 102%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5G와 자동차 업종은 3분기에도 2분기에 이어 실적이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MW는 올 3분기 4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으로는 1200억 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현재 주가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목표 주가인 5만 8천 원에서 6만 원 대비 1만 원 가까이 낮은 점에서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아차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가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2분기 실적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임혜윤 KTV 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하반기 환율과 관련 국내 경기 회복이 더디고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와 폭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업종, 5G 업종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되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 변동성도 확대되는 만큼 실적과 함께 주가 변동성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